유튜브에서 띠띠뽀를 검색해보세요! 안녕! 뭐야! 어이 꼬마 기차! 여긴 내 땅인데 누구 맘대로 여길 지나가는 거야? 저, 저는 시어링 나온 건데요. 내가 질문을 해서 네가 정답을 맞히면 보내주지. 하지만 만약 정답을 맞히지 못하면 널 잡아먹을 거야. 알겠지? 네! 네! 분명히 약속한 거다. 좋아. 문제를 내겠다. 음, 세상에서 가장 멋진 건 뭘까요? 가장 멋진 거? 저, 잘 모르겠는데요. 모르겠다고! 널 잡아먹겠다! 네! 네! 저, 잘 모르겠다고! 네! 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